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간절히 상승혼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개시궁창이라 보들모들하고 있는 크레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그냥 스펙밖에 없는 여자들보다 당연히 얼굴이 훨씬 더 졸라 예쁜 내가 전문직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도대체 오해 안 되는 거냐고요? 원지, 얼굴 3급의 무스팩 여자가 전문직 여자보다 결혼 잘하나요? 잘하잖아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옛말에 여자 얼굴이 이쁘면 곧이 삼관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요즘에도 통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제 나이가 서른 살, 만 29세예요? 그렇고요. 2년째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 피팅 모델이랑 프리랜스 모델을 해왔어요. 모은 돈으로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개업할 생각입니다. 계획이죠. 모델을 업으로 삼아들만큼 외모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제가 전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서 제 동창들 중에 좀 괜찮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전문직이죠. 이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야 소개팅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이게요. 반응이 그닥이야. 되게 시큰둥하더라고요. 뭐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고 미안해 꽁꽁아 이러는데 이게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그지같고 쎄해하다 이거죠. 지금 당장 제 동창 중에 좀 이쁘다라는 소리를 듣는 변호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 그렇다고 저처럼 모델급이거나 연예인급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얘한테는 소개팅을 되게 많이 조선해 주더라고요. 참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결혼할 때는 여자의 스펙보다는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사에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의사, 변호사, 약사인데 그냥 예쁜 여자와 모델을 할 정도의 저처럼 오지게 예쁜, 존예, 무스펙 여자가 있으면 후자가 승 아닌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글쎄요. 뭐 얼굴도 얼굴 나름 아니겠어요? 님이 뭐 얼마나 예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른 여자가 전문직에다가 얼굴도 예쁘다면 공부 머리에 외모까지 다 갖춘 거니까 이세 외모와 학벌, 직업, 타이트까지 당연히 이쪽이 압승이죠. 얼굴이 졸라 못생기고 평범한 전문직 때 얼굴 오지게 예쁜 무스펙 이러면 또 몰라도 이건 그냥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예쁘장한 것과 존예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세머리야 아빠가 좋으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전문직 여자들은 애 낳고 휴지 가는 거 기피하기도 하고 또 맞벌이라서 그렇게 막 메리티가 없지 않나요? 남자들 입장에서? 무지기라도 핵 존예라면 한 10%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모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이 엄치나 전문직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내가 남자라서 더 잘하는 거요. 아 물론 대신은 오지게 받겠지. 단 연애용으로. 결혼할 때 남자들은 현실을 자각한다 이거지. 아 그리고 반박시 무조건 네 말이 맞아요. 아니 무지기 존예랑 모델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무지기 존예는 얼굴이 진짜 개오지게 이쁘지만 허튼 짓 한 번 안 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정말 곱고 맑게 지낸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꽁꽁 모델. 어중간한 얼굴 하나 가지고 꼴에 모델을 한답시고 집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쳐놀다가 이제 나이 처먹고 퐁퐁남을 찾는 여자. 즉 바로 너. 하긴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머리니까 이딴 글을 썼겠지. 이해는 한다. 님은 고시 합격에 이쁜 여자들도 있다는 현실이나 자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미녀 변호사 미녀 의사들 얼마나 많은데 물론 그 사람들이 연예인급은 물론 아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님 같은 무명 모델은 감히 비벌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라도 무조건 이쁜 전문직 만납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 모델이지 거의 뭐 백수구만 백수. 전성 모델도 아니고 님 친구 중에 그 이쁘다는 소리 듣는 변호사 친구 말이죠. 내가 장담하는데 님은 감히 꿈도 못 꿀 그런 엄청난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현실입니다. 물론 너한테는 시공창이고. 그래봤자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리고 그 친구보다 제 얼굴이 훨씬 더 이쁘다고요. 어따들이 돼? 내가 그 유명하다는 김연장 여변호사를 봤는데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우와 하고 나도 모르게 감탄을 했거든. 너무 잘나고 이쁘니까 이게요. 유치한 질투심도 안 생겨. 그냥 동경을 하게 되지. 그리고 내가 진짜 놀란 건 그 여자 애 엄마더라고. 헐. 그리고 또 하루는 제가 평소 아는 분 딸내미 결혼식에 갔는데요. 그 집안의 작은 딸이 검사예요. 물론 이 아이가 어릴 때도 되게 예뻤지만 또 자기 언니 결혼한다고 엄청 이쁘게 꾸미고 하늘하늘한 원피스 입고 온 걸 보니까 이건 무슨 영화배우 아우라가 딱 느껴지더라고. 요즘은 전문직 여성들 중에서도 이쁜 여자들 오지게 많고 운동 선수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그냥 여기저기 지천으로 늘렸어. 그러니까 님처럼 얼굴 하나만 가지고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 4번 본인이 뭐 탑 연예인급으로 이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쁘지 않은 전문직을 더 좋아하겠지. 이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닌가? 질문이 거지 같아. 구려. 니보다 못한 전문직 여자라면 초고도비만에다가 피부도 막 곰보해. 완전 못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연타로 당한 그런 전문직이어야 하는데 요즘 전문직들 자기 영업이 많아서 그런지 잘 꾸미고 잘 관리하고 이런 전문직은 별로 없어요. 못생긴 것들이. 다 이뻐. 또 얼굴이 많이 못생겨도 서럽지 않아야 하는 전문직은 의사급 정도인데 이것도 이젠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 남자 의사도 그래. 얼굴이 너무 못생기면 결정사에서 같은 전문직급 여자 소개를 안해준다고. 이게 현실이야. 솔직히 상업 광고 모델을 할 정도면 준연예인급 외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그렇다고. 아니 이미 네가 현실을 겪었는데 질문이 뭔 소용이야. 뺏지 먹었다며. 요즘에 외모만 좋은 여자는 연애만 하지 결혼 안 해요. 존노세, 키 작고 외모 컴풀러서 오지게 심한 남자면 또 모르겠는데 보통 수준의 외모를 갖춘 은수저 이상 남자는 그렇다고 보면 돼. 결혼할 때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고르죠. 사귀어봤자 결혼은 절대 안 해준다 이거야. 계룡남도 그래. 지가 돈이 없으니까 결혼할 여자 집안에 돈을 더 보고 그리고 여자 나이 서른 살이면 상당히 늦었죠. 외모로 승부를 볼 거였으면 20대 초 중반에 낚아챘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어쩌겠니. 연야랑 결혼이 그렇게 막 무자르듯 구분하기 쉽대요 어디. 일진 집거리에 애들 괴롭히는 여자애들도 시집 잘만 가던데요. 네 졸라게 잘 구분됩니다.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졌잖아요. 니가 말하는 그 일진 애들이 지금도 너처럼 무지 백수냐고요. 아니잖아 그거. 변호사까지는 아니어도 변변한 직업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겠죠. 내 주변에 30대 초반 여자들이 받는 거 보면 소개팅 스펙이 안 좋아도 얼굴이 많이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 더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더라고. 결혼 시장에서 여자나이 서른 이하의 얼굴 오지게 예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요. 나이 서른에 연봉이 한 3천 정도의 얼굴이 좀 이쁘다. 이러면 나이가 좀 있는 의사나 건물주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딱 서른이고 내년이 서른 하나인데 그럼 지금이 마지노선이라는 건가요? 변호사에 그냥 대충 이쁘장한 여자들보다는 비록 무지기지만 얼굴이 훨씬 더 이쁜 여자가 더 잘 먹히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해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요. 전문직에 예쁜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오지게 이쁜 20대 그 정도라면 니가 이길 수 있겠지만 대충 이쁘장한 30대라면 그냥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일도 찾으면서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세요. 야 얘 댓글 보면 지가 뭐 준연예인급이다 이 질환을 하고 있는데 이거 100% 뻥입니다.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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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정말로 그 정도로 이쁘면 니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안 있어요. 전문직들이 먼저 알아서 대시하고 들이대고 소개팅도 오지게 들어오고 아니 다 필요없어 그냥 길만 돌아다녀도 의사들이 만납시다 이러면서 들이댄다고 근데 님은 어때요? 니 주변이 아니라 니 입에서 먼저 소개팅 이야기가 나왔죠? 즉 니가 니 스스로에게 팩폭을 날린 거라고 게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해주지도 않은 거라면 더더욱 니 친구한테 해준다며 백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혼을 원하는 거라면 20대 초반 아니 그래 많이 양보해서 최소 20대 중반부터는 열심히 혼처를 찾아봤어야지 그리 해도 될까 말까 야 더군다나 주변에서는 말이 없고 또 해주지도 않는데 본인이 먼저 남자 소개를 원한다고? 즉 이 말은 니가 배우급 그렇게 좋은 예가 아니라는 거죠 대댓글 맞아요 스펙 학벌 집안 직업도 없이 오직 하나 얼굴만 팔아가지고 상영혼을 하려면 나이가 어릴 때 했어야지 나이 서른에 다른 조건은 다 별로고 아니 하나도 없는데 얼굴로만 승부를 보겠다니 머리까지 나쁜 티가 팍팍 난다니까 얼굴이 상위 0.001%급으로 이쁘다라면 지금 님이 말한 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겨요 그런데 님이 그 정도면 그 전에 이미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겠죠 그런데 아니잖아 그죠 또 결혼 시작에 나오는 전문직 남자들 중에는 어딘가 하나씩 모자라서 그걸 채우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 없는 거야 개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 많은 여자를 찾아 그렇게 개원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님은 어때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네가 돈이 오지게 많으면 이런 남자도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또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패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진짜 다 갖춘 남자들인데 연예인급으로 이쁜 여자 혹은 본인과 비슷한 여자를 만납니다 물론 연예인은 얼굴만 보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야 결혼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리고 돈 많은 여자들은 안 예쁘답니까 가진 게 돈인데 타고난 게 별로라 해도 성형하고 관리하고 돈 펑펑 쓸 거야 거기에 아니 그전에 이게 또 웃기는 게 그래 보좌체 딸내미들은 엄마부터가 이쁜 경우가 되게 많았어 딸들도 이뻐요 왜 옛날에는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런데 얼굴 어중간하게 이쁘고 백수인님 같은 여자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전문직 남자가 왜 만나겠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적당히 이쁘고 직업 좋은 여자를 찾거나 그것도 아니면 연예인급을 대놓고 그냥 만나겠죠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연예인급 말이야 제발 입장을 바꿔 생각하세요 역지사지 몰라요 도대체 어느 동네 꽃밭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네가 백수라 해도 한 소위만큼 이쁘면 뭐 가능하긴 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꿈 깨라 이거지 얼굴 그냥 어디 가서도 오 이쁘네 괜찮은데 이런 호감상 정도만 돼도 그냥 합격인 거예요 또 전문직 남자도 돈 잘 벌어오는 마누라가 더 좋다 돈 쓰는 마누라보다는 물론 너 같은 상태 여자들 찾는 남자도 있긴 하지 불륜용이나 원라인용 이런 거 말이지 가지고 노는 거 수요가 있어도 소개를 해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소개를 안 해주는 거요 네가 결혼할 수 있는 전문직 남자라고는 키 160 이하에 얼굴 못생긴 그런 거지 같은 놈밖에 없어 그런데 걔들도 꼬레 전문직이라고 네 나이 오지게 후려치고 따질 거다 알겠냐 그런 전문직 남자도 자기 수준 따지느라 결혼을 못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너는 오죽하겠니 다만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 남자들은 직업이 좋아서 앞으로 너랑 동갑이라 치더라도 마흔 살 즉 10년 정도는 더 배우자를 찾아 돌아다닐 수가 이거야 그런데 너는 어때 늦어도 3년 안이면 끝나는 거야 3년 안에 대기업이나 어디 공기업이라도 물면 다행이지 아니 취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물어라 이겁니다 아니 전문직이 너랑 만나가지고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도대체 뭐냐 네 얼굴 이쁘다는 거 그거 3,4년이면 끝나는 거고 너 늦잖아 그 정도면 자기관리를 하겠다고 외모에 집착 심하고 정신병이 오질수록 출산을 기피하는데 네가 그렇게 원하는 전문직 남자들은 말이다 지 새끼 안 낳을 거면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즉 너랑 결혼할 남자는 진짜 네 얼굴이랑 몸뚱이만 보고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남자라면 대충 느낌 안 오냐 너랑 다른 여자 대놓고 가성비 대결 오지게 시킬 거라는 거 말이야 끌 끌 끌 명심해라 아저씨 말 명심해 머리 좋은 남자들은 배포가 큰 게 아니라 훨씬 더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더 많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진다 중요한 소중한 본인 인생 결혼장사로 말아먹기 싫거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이거사 오지게 편해요 뭐 백수라고 그러면서 의사를 원한다고 그래 네 나이가 20대 초중반이면 또 모를까 너 탈락 시키야 야 진짜 글만 봐도 머리가 텅텅텅 덜덜덜덜 왜 주변에서 남자 소개를 안 해주는 건지 바로 알겠다 아까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쓴이 스스로가 이미 현실을 느끼고 온 거네요 자기 주변에 이쁘장한 변호사 친구는 소개 많이 해주면서 존이 나는 왜 안 해주느냐 그게 현실이야 그리고 쓴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존이 애가 아니라는 증거죠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남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쁘면 그냥 모든 걸 다 갖고 가는 그런 무식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거울을 보면 답이 보인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